안녕야 미친토익리스닝 최윤선 쌤이라고 해 어 오늘 여러분의 1일 과외쌤인데 내가 준비됐니? 오늘 쌤은 파트 1에 사물, 사물만 사람 안 나와 이런 사진을 준비했는데 세 가지 전략을 또 알려줄 거야 사물의 명칭을 알아라 아니 이 물건의 이름을 알아야 이 물건이 어떻게 됐는지 맞출 거 아니야 사물의 명칭 기억해 두 번째로는 시제와 태의 관계를 봐야지 놓여지는 중인지 놓여진 건지 이런 것들 낚시가 될 수 있다고 세 번째 전취사 구여야 해 책상 위에 있는지 바닥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 이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특히 사물의 명칭 시제와 태 전취사 구 다 들으라고요? 어쩔 수 없어 세상에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 그러면 사물만 등장하는 사진 지금 너가 풀어보도록 할 거야 준비됐니? 사물이 등장하는 사진은 말이야 사물의 명칭을 알아야 된다고 했어 사물의 명칭을 알려주겠어? 사다리 letter 미국 발음 letter 영국 발음 ladder 이렇게 나오겠지? 자 이거 뭐야? 빗자루잖아 빗자루는 여기 써 있잖니? broom broom이라고 하고 빗자루 하면 쓸다가 빠질 수가 없지 sweep 현재 swept 과거 swept 과거 분사 자 그리고 대걸레 참고로 알려줄게 mop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고 mopping the floor 할 때 이거 대걸레 이거 있잖아 자 그러면 a 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 건데 어떤 사물? 어떤 시제와 태? 전취사 구 확인! 이렇게 하면 맞출 수 있을 거야 a a broom is lying against the ladder a broom is lying against the ladder a broom 빗자루 누워 있니? 아니 동사가 틀렸네 자 그리고 against the ladder 틀렸잖아 이게 벽에 기대 있는 거지? 이게 사다리에 그럼 여기에 이렇게 빗자루가 이렇게 이렇게 기소되는 거니까 x x x 쳐다 틀렸잖아 b 들어보자 the floor is being swept 어? ing 써 없어 그냥 has been swept야? being swept야 들어봐 the floor is being swept being swept 쓸려지는 중이잖아 아니 그러면 누군가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막 쓱쓱 쓸고 있어야지 동작은 절대 안돼 x 자 c 들어볼까 a broom is propped against the wall 뭐야 모르는 단어가 나왔잖아 세모를 두고 가야 되는데 알려줄게 기본적으로 prop 이라는 동사는 지탱하다 지지하다 기대다 따라서 a broom is propped against the wall 빗자루가 기대어져 있다 벽에 오호 명사 일치 그리고 동사 수동태 일치 전지사구 죄다 일치 후후후 정답인데 d까지 확인해보자 d ing 들었어 혹시? a ladder is being moved to the side 아 사다리가 옮겨지는 중이야 측면 쪽으로 그래서 정답은 그대로 쓰이 되는 문제 같이 따라해볼까? a broom is propped against the wall 다 같이 시작 up a broom is propped against the wall 되는 문제고 여기 완전히 기대어있다 그러면 여기 up 들어가도 상관없어 자 그럼 이거 말고 또 이 사진에 어떤 정답이 가능하겠어? 알려주지 죄다 기대있다 삼총사 보면 사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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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고 기대다 leaning against 따라하고 있니? leaning against 세워서 기대는 거잖아 standing against standing against 그리고 아까 그 단어 prop 집탱하다 지지하다 수동태니까 기대어져 있는 건데 그런데 업은 생략도 가능해 일단 넣어서 가볼까? prompt of against 세 개 시작 leaning against standing against prompt of against 이렇게 해서 기대다 삼총사까지 다음에 나오면 꼭 마치도록 해 자 그럼 오늘 고생 많았고 다음엔 다른 종류의 사진을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할게 다음 시간까지 열공하도록 안녕